돌고래 소리는 사람을 찾아오르았습니다 지금 돌고래가 있습니다 돌고래 지금 날고 있는 이선호 선수 하늘을 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좋아 좋아 더 높이 날아보세요 더 높이 그림이 다가오는 느낌 그루 엄청 잘 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면과 마지막 잘 안보일 것 같아 내가 안보이면 엄마가 슬퍼할 것이다 그 내용이 엄청 짠했어 누워봐 아 뭐야 이지도 빨리 일어서 이제 녹으면 젖어 추워 빨리 일어서 빨리 눈사람 만들어 눈사람 빨리 눈사람 만들어 눈사람 빨리 눈사람 만들어 눈사람 선우 선우도 이렇게 봐봐 재료들을 잘 준비하고 계셨네 재료를 준비하고 계셨어 옷도 벗고 옷도 벗고 모자도 벗고 이게 무슨 표정이야? 기쁜 표정 또 다른 표정 기쁜 표정 또 무슨 표정? 이거 무슨 표정이야? 이거 멋진 표정 멋진 표정? 오 멋진데 양말만 구해 신발 눌어버려 이거는 녹아버려 신발은 고무잖아 고무잖아 근데 저건 안 아 그래? 양발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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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양발붓 배 Já 양발붓 뿌리고 그랬는데 이야 옷 입혀주는 거야 선우 형이 옷 입혀주니까 좋아? 어 좋지 공이 없나? 선우야 여기 공 없냐? 어? 공 없어 집에서 하나 갖다 놔야겠다 머리도 이쁘게 자크 채워줘요 자크 아니 자크 어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아니 삼촌 죽어 야 이쪽만 있으면 저쪽으로 뛰어 저쪽으로 아니 난로 쪽이 더 위험해 엄마 통은 다 돼? 통은 다 돼? 다 담을 수 있어? 통 모자라질 않고? 남아? 셋 다 돼? 다 돼? 다 돼? 다 돼? 다 돼? 다 돼? 집 만들려고? 어? 할아버지한테 박스 테이프 달라고 그래 집 만들어서 아! 아! 일로지 마! 나 지금 달까? 다 돼? 응 자산 당겨!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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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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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와 그치 진영 우와 선우 형아 오우 잘 놀아주네 이 선우 이거 사진 찍은거야? 어? 아악! 하하하하하하 이야 아우! 어 데리고 가는거야? 어? 어 데리고 가는거야? 하하하하하하 진짜 웃긴다 하하하하 우와 이선희 형아 대단한데 이게 좀 어려운데 선지 하하하하 아가 코 났네 어떡해 아가 안 추워? 하하하하 이제 못 도망가 하하하하 삼촌 이제 어디 가야돼 어디? 삼촌 어디 제주 관광관데 어디 가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 허리 아프지?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뚜껑 닫을까? 하하하하 이거 뚜껑 안 닫아가지고 이 뚜껑이 이거 그치 하나씩만 꺼야돼 하나씩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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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요 애기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형아 줬어요 하하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은 거야 이거 좋은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나만 낫다 삐삐하자라고 해 아니 그거 줘 나 삐삐하자 오